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 내에서 이펙터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이펙터를 넣는 과정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 이펙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이 이후에 이펙팅이나 믹싱에 관련된 팁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펙터 넣는 과정이나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팁 내용을 이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펙터 넣는 딱 그 과정 자체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막 큐베이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이펙터 넣는 과정 잘 익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릴 거는 이 영상 내에서는 이펙터의 종류나 구조나 개념 등등 그런 부분들은 다 다루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딱 그 이펙터 넣는 그 방법 자체, 과정 자체만 딱 다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직렬 연결 방식, 두 번째 병렬 연결 방식인데요. 직렬 연결 방식은 우리가 인서트라고 많이 부르고 병렬 연결 방식은 샌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어디서 많이 그런 문구나 용어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드웨어 믹서나 아웃보드 또는 기타 이펙터 등등에서 그런 용어들을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거를 큐베이스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만 딱 이번 영상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서트부터 설명을 드려야죠. 큐베이스 내에서 인서트 항목을 찾아가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창 왼쪽에 보이는 인스펙터라고 하는 여기를 찾아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에 인서트라고 항목이 보일 거예요. 사실은 샌드라는 항목도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큐베이스 12 버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저는 이제 큐베이스 13을 쓰고 있고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이죠. 큐베이스 13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인스펙터 왼쪽에 이렇게 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항목이 더 생겨가지고요. 인서트도 일로 갔고요. 샌드라고 하는 것도 여기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큐베이스 13 버전부터는 채널 스트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펙터 넣는 것들 믹서 창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것들은 다 이 채널이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더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큐베이스 12 이하 버전을 쓰는 분들은 인스펙터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 있냐면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2라고 생겨있는 에디트의 이니셜인데요. 그걸 눌러보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해당 트랙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에디트 창인데요. 여기 보면 바로 있습니다. 인서트.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는 샌드도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퀄라이저, EQ도 있습니다. 큐베이스 13에서 이제 왼쪽에 생긴 그 채널 항목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게 바로 요거를 왼쪽에 그냥 아예 붙여놔서 그냥 항상 노출해서 쓸 수 있게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창도 거의 이제 열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어디에서 또 인서트를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믹스 콘솔 창입니다. 보통 우리는 믹서라고 많이 부르죠. 믹서 창을 열어보면요. 단축키 F3을 누르면 이렇게 믹서 창이 뜨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인서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쉽게 이펙터를 불러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믹싱 작업을 하다보면 이 트랙 저 트랙, 이 소리 저 소리, 이 악기 저 악기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사운드 밸런스도 잡고 펜 작업도 하고 여러가지 이펙팅 효과도 놓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믹서 창에서 인서트와 샌드를 다 관리할 강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그 접근 방법 말씀드렸지만 이 믹서 창에서 인서트와 샌드를 그냥 전부 접근하면은 아주 유용할 거다. 이렇게 추천드려요. 하지만 어쨌든 이 이펙터를 넣기 위해서 그 인서트 항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는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접근 방법에 관해서는 샌드 이펙터 그러니까 병렬 연결로 거는 그 샌드 이펙터도 찾아가는 과정은 전부 똑같습니다. 인서트든 샌드든 어쨌든 접근 방법은 동일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펙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디서 넣든지 어쨌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데 찾아가서 넣으면 되는데 가능하면 믹서 창에서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이펙터를 넣고 정리하고 하는 습관을 들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인서트로 직렬 연결을 하고 언제 샌드 이펙터 병렬 연결을 하면 좋은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얘기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좀 더 고급 믹싱 또 고급 이펙팅으로 가다 보면은 100% 절대적이다. 정답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응용해가지고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되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와가지고 더 막 새로운 특이한 방식의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차피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동일하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펙터는 인서트 항목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 그래 맞아 이펙터는 인서트로 넣으면 되잖아. 너무 간단해. 이거 뭐 어려운 일이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이펙터는 인서트로 넣는 게 맞지만 어떤 경우는 병렬 연결. 그러니까 샌드 이펙터로 넣는 게 훨씬 유용하다. 더 나아가서 샌드 이펙터로 걸어야지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또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싸그리다 무시하고 그래 이펙터는 인서트로 넣는다 그랬잖아. 다 인서트에 때려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서트로 그렇게 막 때려 넣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너무 과도하게 넣는 사람들. 여기저기에 인서트에만 넣다 보니까 여기는 건드렸는데 여기는 수정 안 하고 여기는 그냥 놔두고 이런 관리가 소홀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이펙터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컴퓨터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컴퓨터 사양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분리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제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일단 인서트에다 넣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펙터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음량 제어계 다이내믹 이펙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이내믹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걸로 일단은 먼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일단 스네어 트랙 했으니까 여기에서 인서트에서 이 부분을 딱 누르면요. 여러 가지 이펙터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인버그 항목을 딱 누르면은 여기 딱 보입니다. 다이내믹 이펙터 음량 제어계에 관련된 거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신 게 뭐냐면 컴프레서 리미터 맥시마이저 노이즈 게이트 익스팬더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컴프레서나 리미터 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불러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내믹 이펙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걸어 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말로 하면 음색 변화인 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필터 계열들 이펙터입니다. 대표주자로는 이퀄라이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색을 건드는 거예요. 음역대를 다뤄가지고 음색 그러니까 톤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이펙터류들을 EQ 또 필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EQ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필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이펙터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중에 음량 제어계 다이내믹 이펙터 음색 변화계 EQ 필터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타임베이스드 이펙터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공간계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기타나 이런 베이스나 어쨌든 그런 일렉트릭 악기를 쓰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영어로는 타임베이스드니까 시간계 이펙터가 맞는데 왜냐하면 시간의 그 밀리세컨드 아주 순간의 그런 속도 소리의 반사 잔향 이런 걸 건들기 때문에 시간 제어계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간계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계속 공간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활동하면서 항상 공간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간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대표 주제가 바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리버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접할 것 같은 거 딜레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효과적으로 좀 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조금 접할 가능성이 많은 건 뭐냐면 모듈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공간계 시간 제어계 이펙터들이 바로 샌드로 걸 가능성이 큰 이펙터들입니다. 지금 이제 나열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모든 이펙터는 인서트에 걸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인서트에 걸면 돼요. 컴프레서든 EQ든 리버브든 딜레이든 뭐 모듈레이션 플렌저 페이저 등등 뭐든 모르겠는데 나 그냥 이 트랙에만 이 효과 주려고 걸고 싶었는데 라고 한다면 인서트에 걸면 돼요. 그런데 유독 공간계라고 얘기하는 것만 리버브 그거 뭐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효과 주려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드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걸어주고 뭐 기타에 쭉 걸어주고 보컬에도 쭉 걸어주고 이럴 거 아니야? 같은 뭐 홀 느낌 뭐 또는 뭐 스튜디오나 스테이지 같은데 한 공간에서 이제 울리는 듯한 그런 잔향을 남기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리버브 안 하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한 20개 걸었다 컴퓨터가 이제 오늘내일 오늘내일 할 수 있어요 리버브를 막 이제 그렇게 걸면 특히 공간계 이펙터들은 아까 뭐 말씀드린 다이내믹 이펙터들이나 EQ 필터 계열 이펙터보다도 리소스를 더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야 하나를 그냥 따로 걸어서 병렬로 여러 트랙에 뿌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패러럴 프로세싱 패러럴 컴프레싱 패러럴 이펙팅 등등 해가지고 아니 컴프레서인데도 샌드로 걸던데요 EQ도 샌드로 거는 사람 있던데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게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르셔도 되고 다만 공간계 이펙터들 아까 말씀드린 리버브 딜레이 어쩌다가 모듈레이션 계열들 이런 것들은 샌드로 일단 걸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실력이 늘고 또 다양한 정보와 기술들을 알게 되면 별의별 이펙팅 넣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씩 습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음량 제어계 다이내믹 이펙터 음색 변화계 EQ 필터 이런 거는 인서트로 그 다음에 공간계 타임베이스드 이펙터는 샌드 병렬 연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걸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인서트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스네어에 한번 걸어볼게요 컴프레서 걸고 싶다 그러면 눌러가지고 스테인버거 들어가서 여기 다이나믹 들어가가지고요 뭐 여기 제공되는 뭐 빈치즈 컴프레서 뭐 이런 거 한번 걸어볼까요 걸면 되죠 이렇게 이게 1176이라고 하는 컴프레서를 약간 복학해서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퀄라이즈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또 밑에 거 눌러가지고요 또 스테인버거 기본으로만 해볼게요 EQ 눌러가지고요 Frequency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넣은 거를 그대로 여기다 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눌러가지고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요 드럼이니까 뭐 똑같은 걸 넣을 거다 그러면은 알트 누르고 드래그 이동하면은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그렇죠 윈도우는 알트 맥은 옵션입니다 어쨌든 그걸 누른 채로 드래그 이동을 하면은 그냥 딱 복사가 됩니다 Frequency도 옆에 이렇게 딱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뭐 관련된 이제 여러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따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룰 예정이에요 한 영상 안에서 팁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결국 주된 내용만 노출되고 나머지는 다 묻혀가지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꿀팁이 될 만한 내용들은 다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샌드 이펙터는 걸어볼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샌드가 노출되어 있죠 여기서 이펙터 걸어야지 인서트도 바로 이렇게 걸어서 했으니까 여기서 발로 눌러야지 어? 어딨어? 이펙터가 없네 병렬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한다 그랬다 아씨 기억이 안 나네 에라 버리겠다 그냥 여기다 걸어야지 너무 많이 봐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레슨할 때 병렬 연결은 이렇게 뭐 직렬은 바로 걸면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왜 안 나오지? 리버브 에이 씨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너무 많이 봐요 이거 이 영상의 주 목적이 사실 이 사용법이라도 하나 확실히 그냥 알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단어의 포인트가 있어요 병렬 연결 병렬이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생 때 뭐 꼬마 전구와 건전지 이걸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누구나 그 얘기할 거예요 직렬 연결은 꼬마 전구 5개가 있을 때 그 전구 하나당 건전지를 하나씩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5개 전구를 다 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렬이에요 전구 앞에 건전지를 하나씩 다 꽂아 넣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인서트라는 건 직렬이니까 내가 원하는 이펙팅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트랙의 앞에다가 다 꽂아 넣는 거예요 그냥 아주 원초적입니다 그냥 그런데 병렬 연결은 뭐냐면 꼬마 전구가 5개 있든 10개 있든 20개 있든 건전지 하나만으로 그거를 다 킬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건전지 하나만으로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렬 연결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병렬 연결 그 구조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이름만 그냥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병렬이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 건전지 하나를 어디다가 딱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샌드 이펙터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이펙터에 빗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펙터를 외부에서 따로 하나 불러와야 돼요 그게 바로 첫 출발점입니다 샌드 이펙터는 눌러도 이펙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펙터를 따로 로딩을 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창에 돌아가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버브 이제 대표로 한번 걸어볼게요 프로젝트 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을 하는 이펙터를 따로 하나 부르겠다 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은 Add Effect Track 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FX 채널 또는 FX 트랙 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언젠가부터 이펙트 트랙 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FX라는 것도 여전히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펙터 뭐 고를 건데 물어봐줘요 그러면 리버브를 불러오기로 했으니까 큐베이스 기본 리버브 골라볼게요 여기서 리버브 보면 리버레이션 이게 큐베이스 에이션 나온지 좀 됐어요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버레이션 불러볼게요 불렀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컨피규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노냐 스테레오냐를 구별해가지고 불러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노 트랙에는 모노 이펙트 스테레오 트랙에는 스테레오 이펙트 원래 이런 개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리버브나 딜레이나 어쨌든 공간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일 때는 포컬 가만히 있어 봐 모노 트랙이지 모노로 걸어야지 이 리버브가 이게 맞아? 이게 이상한데? 이상할 겁니다 아무래도 모노 트랙에 모노 리버브를 거는 상황들이 있기는 있어요 특수적인 그런 효과를 모노 그 리버브 같은 그 효과를 줘야 될 때 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공간감을 잔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스테레오로 거시면 돼요 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모노로도 걸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스테레오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뭘 골라야 되는 게 맞냐?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모노 하나는 스테레오 두 개를 부르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거는 모노에 걸어줘야지 스테레오 스테레오 걸고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리버브 하나 걸었다가 끝이 아니에요 모노용 리버브 스테레오 리버브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악기 리버브 따로 보컬용 리버브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트 리버브 하나 홀 리버브 하나 아니면 뭔가 특수효과로 쓰려고 하는 리버브 하나 막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혼재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뭘 리버브를 몇 개씩 중첩해서 쓴다고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홀이나 이게 무대에서 딱 연주하는 그 느낌 내고 싶어서 모르겠다? 제가 딱 제 노하우로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큐베이스에 기본 제공되는 리버레이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구입한 거 최근에 플렉스버브 같은 거 제가 또 세일 소식 전해드리기 했는데 그런 거 구입했다 그러면 그걸 거시고요 일단 스테레오로 부르시면 됩니다 나머지 오디오 아웃풋 건들 이유가 없고요 폴더 셋업 이것도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치셔도 되는데 굳이 안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리버브 이름으로 그대로 딱 생성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미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대로 애드 트랙 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FX 채널이라가지고 폴더가 자동 생성되면서 이 안에 이 팩터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팅을 바꾸거나 뭐 건들지 않았으면 항상 트랙 색깔 자체가 보라색으로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이 팩터를 하나 불러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FX 채널을 자주 볼 것 같으면 노출시켜 놓고요 굳이 건들 일이 없는데 노출돼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부르는 이 팩터 트랙들은 아까 모노도 부를 수 있고 스테레오도 부를 수 있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샌드 이팩터 그러니까 병결 연결 방식 패러럴 프로세싱 패러럴 이팩팅 할 수 있는 이 팩터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 이 팩터 내에 믹스라고 얘기하는 요런 노브 페이더 등등의 조절 장치가 무조건 있습니다 이 믹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웬만해서는 패러럴 그런 프로세싱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이 팩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컴프레서든 EQ든 리버브 딜레이 모듈레이션 뭐 이런 이 팩터들은 당연하고요 믹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요게 바로 아 샌드 단에 병렬 연결로 걸어가지고 쓸 수 있는 이 팩터구나 아니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인서트에 바로 걸어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럴 때는 이 믹스를 요렇게 조절해가면서 쓰면 돼요 왜냐면 걸리는 그 양의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인서트 단에다 걸었을 때요 인서트라는 건 직렬 연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병렬로 쓰려고 하죠 그럴 때는 믹스는 웬만하면 100%로 놓고 하시면 된다 소위 우리가 이제 만땅 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 목욕탕이 됩니다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믹서창 돌아가 볼게요 인서트는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단도직입적이라 그냥 걸어서 바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샌드 이팩터에서는 약간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스네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거는 다 끄고요 샌드 단 이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기 눌러볼게요 아까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눌러보면요 어 이제 있죠 FX01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생생하게 여기 보면 FX01 리버레이션 돼 있죠 그래서 리버레이션에서 딱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안 걸리는데요 많이들 얘기해요 효과가 없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참 기상천외하게도 이걸 질문하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면 그럴 수 있죠 아 모르면 배워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아무 프리셋도 안 골라서 아무 세팅도 안 돼 있는 상황 리버브를 이렇게 부르기만 했지 아무 세팅을 안 해 놓은 상황 그러니까 완전 그냥 디폴트 기본 상황일 때 아니 리버브가 안 걸려요 티가 안 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안 건드려서 그래요 프리셋 하나 고르시면 돼요 눌러보면요 프리셋이 다양하게 막 나오죠 큐베이스 기본 제공되는 건 뭐 프리셋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캐서드럴 이런 것도 있고 밑으로 내려보면 뭐 콘서톨 있죠 무슨 케이브 동굴 막 이런 효과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콘서톨 아 나는 홀 느낌 주고 싶어 콘서톨 그러면 나는 콘서톨 내추럴 이렇게 딱 누르면요 이렇게 해서 프리셋이 다 골라집니다 물론 이 프리셋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좋아하는 걸 다양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느낌이 주려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아니면 뭐 룸 리버브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흔히 듣는 음악에서 나오는 그런 리버브 질감을 주려면 어느 정도 홀 느낌은 줘야 돼요 여기 보면 라이브 스테이지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도 상관없는데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리버브의 질감을 찾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리셋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리버브는 직접 이거를 다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사용법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여기서 다 얘기도 못 드릴 뿐더러 얘기를 드려도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뭔 얘기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EQ나 컴프레서 사용법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리버브가 특히도 그래요 딜레이나 모듈레이션 계열들 이펙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라 이것저것 설명드려도 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프리셋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리버브 질감이 생각하는 만큼 촉촉하지는 않은데 하면은 더 큰 공간 같은 걸 찾아보세요 콘소트홀 라지홀 더 나아가면 캐서드럴 대성당 처치 교회 느낌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걸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리버브가 걸린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언제냐면 여기에서 리버브를 걸었는데 전원을 안 켠 상황 이렇게 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켜면 리버브 당연히 안 걸리죠 인서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로딩 했을 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로딩을 하는 순간 전원이 켜 있어요 근데 리버브는 이렇게 전원이 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리버브나 딜레이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창에서 이펙터 트랙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프리셋을 고르시던가 아니면 뭔가 세팅을 하시던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원하는 그 질감을 좀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샌드단 들어가서 로딩한 후에 전원 버튼을 꼭 켜주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믹스단에서 100% 그러니까 만땅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리버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음악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서트단은 없던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켜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근데 샌드단은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막대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운 막대 그래프죠 이렇게 이게 바로 샌드단에서 제어할 수 있는 믹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0으로 해볼게요 이러면 100%입니다 지금 100% 한 게 이 트랙에 100%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스네어만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꽝꽝 거릴 거예요 요거는 바이패스하고 스네어 샌드단에 리버브 걸린 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좀 리버브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 콘서트홀 말고 조금 큰 공간으로 더 해볼게요 캐서드로 한번 해볼게요 캐서드 내추럴 그리고 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꺼 볼게요 원래 소리는 이래요 근데 키면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믹스 100%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100%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를 줄이려고 한다 샌드단 병렬 연결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 트랙을 다 걸어줄 거거든요 물론 꼭 다 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 걸어도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스테이지 홀 지금 캐서드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느낌을 줄 때는 다 걸어도 상관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세팅은 똑같이 해놓고 같은 공간에 그 느낌만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이 믹스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게 어떤 정도냐면 내가 리버브 양을 만땅 보내줄 테니까 너네 트랙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은 넣어서 써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킥 같은 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킥도 딱 부르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원 켰어요 그리고 0 했어요 그러면은 100%가 들어가겠죠 하이엣도 뭐 탐탐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걸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하나씩 걸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걸고 싶은데 예를 들어 기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쉬프트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큐링크라고 다룬 적이 있거든요 큐링크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믹서창을 쓸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능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되죠 이런 게 큐링크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 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딸랑 리버브는 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리버브 하나 부르고 여기에서 리버브 하나 부르고 여기서도 리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여기도 부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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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브를 다 부르면은 이제 컴퓨터가 조금씩 조금씩 리소스가 올라가고 지금 뭐 솔직히 이제 한 열 트랙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요 그 정도는 뭐 요즘 컴퓨터는 넋끈히 버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50트랙 60트랙 넘어가는 경우들 흔히들 보게 되는데 그런 리버브들을 인서트에다만 걸고 있다 컴퓨터 거의 못 버팁니다 사실은 그래서 리버브 같은 경우들 보통 여러 트랙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펙터 트랙을 하나 만들고 샌드단에 로딩을 했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믹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믹스의 양을 이제 줄여 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스네어만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 정도 내려갔어요 좀 더 내려볼게요 살짝 남았죠 끈 거예요 살짝 남았죠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스네어는 일단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비교하자면 킥 같은 경우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들을 때 드럼의 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리버브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특수한 그런 음악들 앰비언트 음악이나 아니면 특수 효과를 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 여기 리버브에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줄이죠 어디서 하냐면 바로 밑에 믹스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21 이 정도 줬으면 지금 스네어랑 비슷하죠 그러면 여전히 살짝 이렇게 리버브 질감이 남아 있어요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줄여야겠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줄여봤어요 그러면 아예 없고요 조금 들어갑니다 진짜 미묘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때 이제 고민이 돼요 아니 킥이 리버브가 필요해 그냥 난 끌래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노 버슨으로만 빠집니다 그래도 되고요 그래도 드럼이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걸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다 해볼게요 일단 하이엘 라이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한 15 이것도 마이너스 한 15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 한 20 이것도 마이너스 20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숫자를 직접 쳐가지고 이제 넣으실 수 있어요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가이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심벌 계열들은 조금 탐이나 스네어보단 좀 적게 주고 킥은 뭐 거의 안 주는 듯 끄던가 아니면 아예 뭐 거의 없는 듯하게 주던가 뭐 이런 것들 약간의 가이드가 있는데 그래도 음악 장르가 다 다르니까 하는 음악 장르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 장르 다르고 좋아하는 사운드 그런 거 다르고 앰비언트 질감 다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로 한번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리버브 질감이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리버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대로 뭐 백킹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주던 값 조금만 주고 기타 솔로나 아르페이지오나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건 좀 더 더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믹스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샌드 이펙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큐베이스에서는 샌드 이펙터라고 많이 부르고 또 많은 장치에서 샌드 리턴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로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AUX AUX라고 부르면 로직이나 프로툴 같은 데에서는 AUX라고 많이들 또 얘기를 하거든요 AUX 그러면은 아 그게 샌드 단 이펙터 단을 부르는 병렬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샌드 단에서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가운데에 보면요 이런 무슨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프리 포스트 이걸 이제 제어하는 건데요 보통은 포스트 페이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와요 포스트 페이더 샌드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포스트는 뒤, 후, 탈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페이더의 이 뒤쪽에 이펙터가 머무른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리버브의 양이 페이더의 영향을 받습니다 페이더가 줄어들어서 볼륨이 줄어들면 리버브의 먹는 양도 같이 줄어들고 페이더가 올라가서 볼륨이 커지면 리버브가 먹는 양도 같이 커지고 이 페이더의 영향을 받아요 아주 오래된 버전을 쓰는 분들은 이게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요즘 버전들은 대부분 주황색, 오렌지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샌드 이펙터를 쓰실 때는 항상 오렌지색으로 놓고 쓰셔야 돼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 페이더 앞단에다가 놓고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프리인데요 이걸 누르면 프리 이펙터가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하늘색, 파란색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페이더의 앞단에 이 샌드 이펙터가 위치하게 돼가지고 페이더에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스네어 하나만으로 제가 딱 얘기를 드릴게요 좀 리버브를 잘 들리게 해야지 티가 확 나니까 리버브를 좀 많이 넣을게요 스네어 그럼 들어보시면 리버브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내려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시 페이더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거를 프리로 바꾸고 나서요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지? 모를 수 있어요 내려볼게요 리버브의 양이 같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엄청 남아있고 원래 스네어의 드라이소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만 줄어들어가지고 이 페이더 때문에 리버브만 엄청 크고 원래 소리는 거의 이제 없어요 그냥 왕왕 울리기만 하죠 네 여기서 바꿔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다르죠 확실히? 페이더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리버브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프리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프리로 놓고 샌드 이펙터를 쓸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이펙터는 일단 기억 속에 없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이펙터 사용에 능수능랑해졌을 때 그때 프리포스트 패러럴 프로세싱 패러럴 컴프레싱 해서 여기 리버븐 말고 나 컴프도 하나 위에 걸고 뭐 할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 기초적으로 레슨을 할 때 크게 네 가지를 먼저 연습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 컴프레서 두 번째 이퀄라이저 EQ 세 번째 딜레이 네 번째 리버브 이 네 개만 가지고 공부해도 간단한 믹싱을 그냥 디지털 앨범 또는 뭐 실물 음반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요 더 고급 믹싱이나 뭐 이것저것 뭐 막 별의별 내용들이 유튜브에 막 혼지에 있어서 아시야 저 정도는 돼야지 좀 믹싱 하나 보다 이펙팅 한다고 할 수 있나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려요 제 그 가치관과 제 노하우에서는 이펙터를 막 떡칠하듯이 많이 걸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본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꼭 해야지만 좋은 사운드가 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펙터 쓰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또 알게 되고 발전해 나갈 거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많은 이펙터 쓰려고 안 하셔도 된다 기본적인 것만 쓰시되 그거를 잘 다룰 수 있게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올바른 연결 방식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리버블을 인서트해도 걸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샌드 이펙터를 이렇게 걸고 뭐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조절해가며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음악과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펙터 넣는 과정에 대해서 인서트와 샌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꿀팁 또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루크 한글자막 by 한효정